겸손과 기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은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용서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적지 않은 천주교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착함,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착함과 착함, 병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먼저 착함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선의 흐름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게끔 자신을 맞춰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확고히 구별하고 옳은 방향으로 자신을 더욱더 증진시켜 나가며 그 오름 안에서 다른 이들을 초대하고 이끌어주는 것 그럴 능력을 갖추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죠?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외밭에 일을 하는데 책 하나 들고 와서 지금 몇 월, 며칠에는 무슨 작업하는 날 하고 그러면 그 작업은 몇 페이지 해서 이 사람은 참외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릅니다. 그렇죠? 참외밭에 딱 들어가가 참외 꼬라지를 싹 보고 야야 저 뒷강 갖고 뭐 갖고 오니라 하여간 그날 할 거 쑥 하고 집에 가 잡니다. 이게 아는 사람이죠. 언제 어디서 지금 상황에 어떤 역할과 어떤 일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지 식별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거 모르마 참외 금방 와하고 첫 회 하는 사람 맨키로 해가 이제 막 배우는 기라 인극하다가 보면 막 멀쩡한 참외가 다음날 가보면 다 죽어 있고 막 그래. 그렇죠? 착함이라는 것은 올바름에 대한 올고증 관념을 내면에 탑재하고 그 영역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나날이 걸어가는 사람을 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했어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용서라는 것도 이 착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죠. 뭡니까? 착한 병이 있습니다. 이건 착해 보이려는 노력입니다. 착하지는 않아요. 착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사기꾼들은 착해 보여야 됩니다. 네. 딴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윤을 15% 남가주려고 안까요? 내가 딴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회사에 나오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등록해가 삼아 피비가 쌓이고 그래 여러분들이 사업자로 등록돼가 잘 삶아 내가 기뻐서 안 가요 하면서 온갖 사기꾼들이 그죠. 다단계나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엄청 그들에게 좋은 걸 해준다는 듯이 실은 지실 속을 다 챙기면서 그죠. 착한 사람들입니까? 착하지 않습니다. 착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착한 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악마도 착하게 보여야 사람들이 꼬시킴을 당하고 유혹을 당해오지 악마가 시작부터 윽! 하고 나오면 누가 악마한테 꼬시킴당하겠습니까? 신부한테 아주 묘령의 여인이 신부님 저 외로워요. 이래야 사제가 가슴을 콩닥콩닥 하면서 그런가 싶고 그렇지 막 오만상 흐막한 꼴을 해가지고 막 표덕스럽게 다가오면 시작부터 도망가고 말죠. 착한 병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동의안에서 착함에 대한 주변의 사상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면 착한 사람이다 하는 주변의 통상적인 의미를 많이 두고 그걸 뒤쫓아가려고 예를 쓰는 겁니다. 성당 안에서 착한 사람은 보통 누구냐? 기도를 많이 횟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 뭐 어디 성지순례를 많이 댕겨온 사람들 뭐 어디 귀한 분들의 표창장을 받아서 집에다가 떡떡 붙여놓은 사람들 그거 아임만 어디 아프리카 소년도 없는다고 3만원씩 주는 거 거기 편지 받은 거를 거기에 딱 붙이면서 손님들 오마 항상 보시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여 하는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부드럽고 순하고 상대가 하는 모든 말에 긍정을 표현해줘야 됩니다. 이게 흔히 오늘날 심리학의 흐름이죠. 심리학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됩니다. 뭐든지 긍정해줘라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수님은 그거 몰라갖고 바리사이들하고 율법학자들을 칭찬 안 했다. 그죠? 고마 칭찬해주고 말지 아이고 그래 당신 말이 맞어 황제의 것은 황제한테 줘야지요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잘려 불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심장이 섬뜩하겠어요. 그죠? 아직도 술 수시 먹고 마누라 가슴 속에 이 뭐 못을 박는 남자들 조심하시오 뭐 이카만 우리 자매님들은 속으로 아이고 신부님 잘합니다. 더 해주이소. 맨날 첫날 한다는 거는 나와가지고 노름이나 하고 들어오고 막 이카만 심장이 섬뜩 안 하겠어요. 그죠? 착한 병에 걸리면 이런 얘기 못 한단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신자분들 오늘도 미성 아저씨가 고맙고 항상 그래 잘 살시이 있겠네 내가 참 보기 좋십니다. 뭐 이런 얘기나 하는 거죠. 사제로서 올바른 식별에 관한 이야기는 입을 싹 닫아버리고 그저 사람들 기분이나 좋게 해주고 사람들이 들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을 만한 신학적 논쟁이나 강론 안에 펼치거나 아니면 아예 정치 이야기나 드라마 이야기나 하는 사람들 이런 착한 병 속에는 실제로는 전혀 착하지 않지만 외향으로는 엄청 순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착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물 물어봐. 그죠? 지금 물어볼 시간이 어딨노? 우리 아가 지금 가다가 방파제 옆에서 물에 훅 빠졌어. 그러면 자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논쟁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당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가 물 속에 잠겨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꺼내야지 한마디로 근데 그렇게 꺼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꺼내려면 나에게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를 잡아서 끌어올릴만한 힘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 아이의 몸에 좀 상처가 나더라도 노건 하나를 풀어가지고 얼른 그 아이의 팔에 감아가지고 팔에 이렇게 당기다 보면 그죠? 자기 몸무게가 한 팔에 당겨오려면 피부가 벗겨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애를 살려야지. 그게 진정한 의미의 착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죽어버리기 때문이죠. 사제는 신앙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죽기 때문이죠. 이 긴박감 없이 살아가면 흐지부지 살아가는 거예요. 니 나노 좋은 게 좋은 기다. 뭐 맛있는 거나 먹고 오늘 화답송의 맹키로 사제들을 잘 먹여 기름기나 그냥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기름 하도 잘 먹여주셔가지고 기름이 체이가 내가 우찰 수가 없다. 착한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이고 내가 로프를 던져주고 싶어도 행여 그 부드러운 팔에 상처날까봐 못 던져주겠다. 이게 착한 병입니다.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하는 말이나 언사가 그의 팔이나 어디에 상처를 줄까봐 숫제에 손가락도 못 내밀고 있는 상황 그건 착함이 아니라 착한 병입니다. 해야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와 자식들 성당 안 나와요. 아이고 신부님요 내가 또 뭔 소리 하면 다들 삐질까봐 겁납니다. 그래 놔두세요. 빠져 죽고로 그럼 가들 누가 살립니까? 누가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고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해줄까요? 부모조차 하지 않는데 누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그 카다가 나중에 이제 거꾸로 봤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고 장례를 치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집은 그렇다 하되 불교 장례를 떡 치르고 앉았대 스님이 떡 와갖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도 괜찮답니다. 여러분 그게 괜찮은 걸까요?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올바른 가톨릭적 장례 예절을 거치지 못하고 마지막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기도에 어마어마한 양을 손실보고 가는 거죠. 세상에 이런 멍청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레지오를 하면 장점은 그거죠. 마 연도하려고 내가 생판 보지도 못했던 신자들이 와가 밤새도록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했던, 모자랐던, 미흡했던 모든 흔들을 깨끗하고 말끔하게 채워줘서 여러분들을 바로 하느님 계신 곳으로 올려줄 수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근데 괜찮대. 착한 병에 뒤끌리가 우리 아들 성당 안 가는 거고만 내 두서 나중에 저것들 다 알아서 나올 길에 알아서 안 나옵니다. 돈은 알아서 벌어도 신앙은 알아서 안 챙깁니다. 여러분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다음에는 정말 세상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더 이상 이제 빌 데가 없어 나오면 모를까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게 하느님 눈에 달가올까요? 내가 의지가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나올 수 있는 선택을 해서 나오는 것과 어쩔 수 없어서 딴 데 아무데도 비빌 데가 없어서 이제 남은 데는 아이고 목에 줄 다 달아가 그라마 우리 마누라 시키는 대로 세례나 안 받아볼까 그렇게 해서 물론 겨우 턱걸이는 할 수 있겠지만 상급은 눈 씻고 찾아와도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착함과 착한 병에 대해서 식별혈이 생겼죠. 그러면 이제 용서로 들어갑시다. 용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복음을 바라보는 착한 병신자들은 무턱대고 모든 어둠을 없애야만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용서를 해주라. 몇 번? 일은 일곱 번 해주라. 아이고 내가 착하지를 못해가지고 용서를 아직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거듭해서 죄를 저지르고 그 어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어떻게든 내가 용서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아닙니다. 그런 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방치죠. 사람이 술 먹고 싶다 하는데 그 술을 끊게 도와주는 것에 어떻게든 조력하는 것이 착함에 대한 방향이지 술 못 먹게 말리마 내 두드리 펜다고 아이고 그래 오늘도 주고 말고 내일도 주고 말고 그렇게 좋은 게 10년을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가 10년 전보다 훨씬 더 중독 상태에 빠져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착한 병이 저지르는 만행입니다. 용서에는 근본적인 방향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식별이 있고 나서야 용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빛으로 다가오려는 이를 용서해야 하고 거듭 다가오려는 이 다시 자신의 오류에 빠져서 어둠에 빠져들었다가 또 다가오려는 이 다가오려는 그 회개의 순간마다 받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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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지 회개가 전제되지 않았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를 용서하라는 것은 착한 병 걸린 신자의 용서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표정들을 보니까 긴가 민가합니다. 지금까지 배아 온 거하고 좀 많이 이상하게 다른 거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왜 미사 항상 시작 부분에 참회 예절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길다란 거 했지 않습니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는 거. 현대에 성가대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노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거 아니고 평일 미사에 오면 진심으로 뉘우치는 일을 용서하시는 주님 하고 시작이 됩니다. 뉘우침이 없는데 용서가 선물되지는 않아요. 하느님은 자비롭지만 정의로운 분이라고요. 만약에 하느님이 무턱대고 자비할 것 같으면 지옥이라는 교리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아이고 신자분들 걱정 마이소. 하느님 자비가 얼마나 큰데 지옥 같은 거 없습니다. 전신 마신 다 구움받을기라. 마 알아서 나쁜 짓 다 해도 막판에 다 용서해주는 게 하느님이라.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명백한 교리적 오류입니다. 아니에요. 선을 행한 이는 선한 상급을 받고요. 악을 저지르는 이는 그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다만 그 어떤 짙은 악이라도 너의 죄가 다홍같이 불고도 회개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하느님께서는 은총의 힘으로 그를 씻어서 빛으로 나오게 도와주는 분이지 그게 하느님의 자비지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를 그냥 용서, 대놓고 용서해준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미사 빠지고 놀러간 우리 형 겨울이 시간에 늘 빠지는 아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노래 모릅니까? 제 학생 때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인데 고해성사 볼 때만 니우치는 우리 누나 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싫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복음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고 회개에 대한 초대를 먼저 합니다. 이걸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냥 성당은 그냥 좋은 곳 그냥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냥 무조건 다 받아주는 곳이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니우침이 선제해야 되고 니우침이 선제하지 않는데 용서를 퍼부어주는 것은 그 외에 콩지, 팥지 이야기 알죠? 팥지 엄마가 콩지한테 뭐 맡기고 갑니까? 논 다 매놓고 밭 다 매놓고 그러고 또 시키는 거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부 나라 밑 빠진 독에 물부 뭐 해야 됩니까? 뭘 우야돼? 줄줄줄줄 다 새지 제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낙태에 대한 구멍이 영혼에 뚫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이들이 오히려 자매님들은 나아요. 왜? 자기가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데 근데 뭐 어디 낙태를 할 알을 혼자 만듭니까? 뭐 전부 다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잖아. 그에 가담한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니우치고 있느냐? 아마 기억에서도 흐릿하게 지어져 있을걸요? 그러다 보니 용원들의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뭘 채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안 차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니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여전히 표독스럽고 신경질적인 신앙인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원래 좋은 걸 꾸준히 채우마 사람이 부근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더 품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밑바진독을 메꾸어야 됩니다. 그 메꾸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게 바로 회계입니다. 구멍 자체를 메꾸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대신 빌려올 수 있느냐? 리우쳐야 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이에게는 일곱 번이건 일곱 번에 이른번이건 일은 일곱 번이건 용서는 얼마든지 선물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풍성한 분이시거든요. 은총을 갈고 하는 이에게는 하느님은 넘치고 흐르고 막 자빠지도록 은총을 퍼부어 주십니다.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하느님은 훗날 각자 우리의 저마다의 행실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으실 겁니다. 성경을 성실하게 읽는 사람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가지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 분이죠. 오늘 여기도 나오죠. 1독서의 제일 처음 시작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하느님이 그냥 마냥 부드럽고 온기가 가득하고 좋고 따뜻한 분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믿음 안에서 당신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선물되는 따스함이고 자기의 고집스러움 안에서 죄악을 꾸준히 유지하려는 이들에게는 냉혹하고 차가움으로 느껴지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저주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하느님이 용서할 줄 몰라서 우리에게 이런 냉혹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언제든지 거듭 반복하지만 리우치는 이라면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리우치지 않고 고집스러움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죠. 하지만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신을 리우치지 않겠다, 자신의 죄악을 쥐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에게 강제로 용서를 선물하지도 않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의지를 절대로 깨부수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이 한 일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하고는 그 자유를 도로 빼뜨려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인간은 끝까지 하느님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에 헌신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가 이렇게 나빴나 싶을 정도로 자신의 고집스러움에 탐복하는 일들도 생겨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용서가 선물되어 있습니다. 그 용서를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회계로, 리우침으로 하느님 앞에 방향을 다시 돌리는 방향으로 성실하게 걸어나가야 할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